터키의 앙카라시의회 방문단이 영등포구의 앙카라공원과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18일 오전 앙카라시의회 내일 차이멘 도의장을 포함한 대표단 10여 명이 여의도에 위치한 앙카라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앙카라공원은 1971년 서울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터키의 수도 앙카라시와의 상호 우호중진을 도모하기 위해 앙카라시의 이름을 따서 만든 공원으로, 앙카라시 방문단은 공원과 터키 전통건축 방식으로 건립된 앙카라 하우스를 둘러보며 자매 도시 간의 우호를 다졌습니다. 이어 방문단은 영등포구의 자랑 중 하나인 자원순환센터로 이동했습니다. 영등포구 조기령 구청장은 직접 자원순환센터를 소개하며 자원 재사용과 재활용을 권장하고 재활용 전시장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환경보호의 앞장서는 구의 노력을 강종했습니다. 시설을 둘러본 내일 차이멘 앙카라시의회 부의장은 자원순환센터는 너무 좋은 곳이라며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셀만 오크로드 앙카라시의회 사무부장은 자원순환센터 방문을 통해 재활용에 대한 시각이 넓어졌다며 환경보호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군은 자원순환센터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여러 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자원순환과 환경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